다네엘 후아유 사무엘하 10장을 하가하였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시 아람 병고 슬빗대와 아병 사만 병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부아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현보고 이스라엘과 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아무런 자산을 돕지 아니하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안문과 싸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발에 저의 발을 묶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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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